그 다음에 하가점 하청문화인데요. 여기는 조금씩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요서, 요동지역의 지형도입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우리 단군조선의 삼경이죠. 삼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읍을 천도를 했기 때문에 송화강, 배확산, 장당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음성, 배화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상주의 주나라입니다. 왼쪽에 서주시대였다가 동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낙양. 지금의 낙양 있죠? 낙양.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단군조선과 하상주와의 구분점이 뭐냐면 갈석산이에요. 갈석산. 물론 이 번안은 이쪽 산동성까지도 다 영향력을 미쳤지만 세력범위였지만은 진나라 때부터 사실은 장성을 쌓고 동의문화와 이쪽 서화문화를 가른 기준이 바로 갈석산인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태양산맥입니다. 그래서 태양산맥 왼쪽이 바로 산서성이고요. 서쪽에 있다 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산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산맥이 왼쪽으로 간 게 바로 그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끝에 갈석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을 기준으로 해서 큰 산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겁니다. 사실은. 이게 윤과성 하정 하정 하정문화의 산성인데요. 이쪽이 외성이고 이쪽이 내성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몇만평이거든요. 이 정도면 최소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이 홍산문화에서만 하가점 하층문화의 시대에는 3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300개. 그러니까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성에 한 3천 명씩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많죠. 이도정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골목이에요. 여기 딱 골목이라고 써놨어요. 표지판에.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아이들끼리 놀고 막 하는 곳이에요. 최소야 밥 먹어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방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창고 같은 곳이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문화는 대표 유물이 뭐냐면 비파형 동검하고 이 삼조끼입니다. 삼조끼. 그리고 토기를 볼 때 이 형태도 중요하지만 무늬도 중요해요. 어떤 무늬를 그려놨는가. 그런데 보면 소용돌이처럼 고리처럼 이걸 구운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구름이 일어나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이건 홍산문화에서도 옥기에도 보입니다. 홍산문화 옥기 보면 이게 정경인 교수님은 원십자 문양이다. 라고 해서 그 안에 이게 뭔지는 잘 표현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보입니다. 우리 안각화에도 보이고 계속 이게 뭘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삼조끼도 이건 시로인데요. 시로. 보면 위에서 물을 붓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천재를 올릴 때 음식을 익힐 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물을 붓게 되면 여기 안에가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 사이로 해서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 증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불을 떼고 위에는 물을 내리고 아까 천원지방하고 비슷하죠. 상방하원하고 그리고 삼족정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발소시나 세발시루가 천자를 상징하고 어떤 왕권을 상징을 하는데 세 개의 왕권, 세 개의 권력, 세 곳의 땅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상징을 해요. 삼족기 자체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 세발소시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바로 도철문이에요. 도철문. 도깨비 문양. 이 상나라예때 이미 보이거든요. 이 도철문이. 홍산문화에도 보이고요. 하가점 하층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도철문을 표시를 한 겁니다. 도깨비 문양을.